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 SK아닉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수급 부족하다, 여기저기에서 반도체 찾는데 만들어내도 지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어느 자동차, 전기 제품 할 것 없이 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 전쟁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 그렇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부족하다고 할 정도고, 그만큼 D램 수요가 많아졌고, 그것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 특히 D램과 랜드의 의존도가 대부분인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랜드의 경우에도,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한 3분기 시장 가격이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지금 2분기 아니라 1분기에 막바지인 3월달, 이번 달에도 벌써 지금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수급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되어간다.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 못 받는 것이 지금 2, 3개월 후에는 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삼성도 그렇지만 반도체 생산 주력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수익이 높아지는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가치도 그의 비례에서 높아질 것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들어가고 빠지고의 적정 시점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도 중요한 것이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앞으로의 향후 주가, 이 전망들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10만 원, 12만 원대 나옵니다. 그러면 8만 원이라면 부분 매수를 해서라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을 테고, 8만 원 이하로 조정을 받는다.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전인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급 시점이 빠르면 4월이 될 걸로 보이는데, 1인당 1,400구를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스트바이에 가서 또 전자제품 사면 삼성 사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수급에 따른 조정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들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력이 있고, 앞으로도 또 다가올 수혜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자라고 해주셨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삼성전자에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아까 살짝 이야기했던 어스틴 공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말 사이에도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176단 낸드 최초 양산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좀 추월당했다, 뺏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투자를 여기저기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차량 조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어주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반전자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농담반, 진담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죠. 그리고 지수가 3천 선을 넘어서는 것도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걸로 우리가 한번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시장에 있어서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부분들만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질 만한 요소들을 또 찾아보면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무조건 사서 놔두면 편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10만 전자 찍을 때까지도 굉장히 가파르죠. 굉장히 저걸, 산을 나타낸 지도라고 본다라면, 저기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횡보땐이죠. 8만 원대에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조제가 있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만 원을 지킨다는 것은 악재에 상당히 둔하다. 악재가 내성이 생겼다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저게 만약에 악재에 반응한다면 8만 원이 깨졌어야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악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단에서도 8만 원대를 지켜줬던 주가가 악재단에서도 8만 원을 지켜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당분간 주식시장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하는 게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내림폭, 그러니까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오르내림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우려시 될 수도 있다. 결국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조정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의 기술주와 국내 기술주가, 국내 특히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다우지수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게 오늘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소비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미국에서는 보잉이 지금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월마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를 끌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으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코너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고요. 이런 프로그램 매매에 또 적응하려면 결국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줘야 한다는 거죠.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만 원이 깨진다라면 서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지금은 쉽게 버는 당은 끝났다는 것을 거듭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분석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이종 부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2030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1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는 많은데 소비는 늘어났는데 공급을 거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대만의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TSMC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 애리조나 공장까지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수급을 상당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인 파운드리를 재테 생산을 못해서 대만 회사와 미국 회사까지도 외주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중 충돌이 될 경우에 화웨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이게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올해 가장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잘 감안을 해보시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중차 소장님께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셨고, 차용주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군무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악재를 듣고 일어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8만 2천원에서 천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삼성전자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차 소장님께서 8만원대 지키는 게 오히려 그게 좋은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삼성전자 아직 못 담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게 또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에 오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인사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